포스트코글루가 이번 시즌 잘하고 있으니까 궁금했나봐 그 사람이 너가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전술적인 사람이었냐 다이어가 그래서 바로 말을 합니다 NO 뭐라고 말했냐면 콘테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술적인 걸 많이 했대 그래서 뭔가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이야기고 포스트코글루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트레이닝 드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다 뭔 소리야 이게 전술적인 월크는 안 한다 에릭 다이어가 다니엘 레비가 왜 FFP에 대한 에드미션에 대한 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제 포스트코글루가 택틱 훈련을 안 한다 전술훈련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 다이어가 안제 포스트코글루의 토트넘 트레이닝 세션은 택틱한 작업이 있는 것과 함께 이게 이달 노팅웜한테 승리를 한 이후에 포스트코글루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토트넘에 와가지고 초창기 시절에는 더 딥하게 전술적인 부분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공격적인 스타일링 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요런 것들을 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It's a constant evaluation of this team He explained in the post-match club interview Broad strokes 포스트코글루가 말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디테일이 모든 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뛰고자 하는 게임 모델을 디벨롭하는 게 중요하고 아이덴티티가 뭔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하나, 선수 두 명 때문에 그런 거를 바꾸거나 그런 거가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So when Dyer currently loaned by your unit Before permanent move on this summer Was asking during the interview with Gary Neville Whether the Australian 그래가지고 Gary Neville이랑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대요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물어봤대 Gary Neville이 Dyer한테 포스트코글루가 이번 시즌 잘하고 있으니까 궁금했나 봐 그 사람이 너가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전술적인 사람이었냐? Dyer가 그래서 바로 말을 합니다 No! Interestingly, he really doesn't do any tactical work What he does is Every single training drill from Monday to Friday is drawn up and represents the way that he wants to play 뭐라고 말했냐면 콘테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술적인 걸 많이 했대 그래서 뭔가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이야기고 포스트코글루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트레이닝 드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다 그냥 지가 못 뛰어서 약간 지가 못 뛰어서 열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전술적인 work은 안 한다 그러니까 콘테는 좀 더 자기가 생각해서 전술적으로 딥하게 지도를 했고 포스트코글루는 그냥 전술보다는 세부적인 거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공격적인 패턴 훈련만 좀 했다 그런 거 같아요 공격적인 패턴 훈련만 했다 약간 이런 거 같아요 It was time for me to leave 토트넘 at this time I did It was probably 6 months too late 그래서 자기가 토트넘을 떠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6개월 정도가 늦춰졌다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여름에 떠나려고 했다 약간 이런 말이지 나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고 내 인생을 살면서 그냥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같고 자기는 구단과도 굉장히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같고 풀진남이네 그다음에 여름에 토트넘이 나한테 새로운 계약을 오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떠나길 바랐고 내가 팔려나가길 바랐다 근데 나는 제대로 된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만 나갈 거지 아니면 나는 그냥 기다렸다가 뭔가 일어났을 때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냥 나가진 않을 거라는 거지 자기들이 나를 팔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니즈를 확실히 원하는 팀이 나와야지만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좋은 말들을 많이 하네요 I have a fantastic relationship with 토트넘스 레비 다니엘 레비랑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는 나를 굉장히 프로페셔널로 리스펙 해준다 그리고 내가 9년 동안 여기서 고생한 거를 인정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내가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웠다 그러니까 서로 잘 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비랑은 허심탄회한 얘기까지 할 정도의 관계였고 토트넘에서의 생활 만족스러웠고 포스트에게 자기를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술적인 거를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 것 같고 난 내 발로 기어나가지 않는다 나를 원하는 프리미엄이 붙을 때만 나는 나갈 것이었다 그래서 다이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간에 뭔가 토트넘의 개리네빌이 전술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이어 입장에서는 콘텐은 약간 더 수비적인 감독이었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더 수비수들에 대한 언급이 많았을 거 아니야 수비하는 장면에 대한 게 많으니까 다이어가 굉장히 전술적이다라고 느낀 것 같고 포스트 코울루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패턴 플레이라든가 공격적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디테일한 전술은 아니다 그냥 스타일만 잡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좋은 축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제대로 된 패턴 플레이가 없었더라면 이런 축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반은 그냥 흘려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뭐 다이어가 어차피 경기 못 뛰어서 나간 것도 맞고 어쨌든 토트넘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클럽에 가서 주전 선수로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우리가 좀 먹히는 거지 만약에 여기 와서 게임 못 뛰고 계약 못 했으면 여러분 이런 말 해도 안 나왔을 거예요 못하죠 이런 말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이 게임을 못 뛰면 이게 이제 임대였기 때문에 토트넘에 다시 가야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돌아가야 본인이 어쨌든 간에 미넨으로 이제 완전 이적을 연장이 되는 게 됐을 거예요 아마 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하게 한번 시원하게 얘기한 게 아닐까 아 근데 다이어도 참 대단한 게 어떻게 토트넘에서 경기를 못 뛰고 전력 왜 취급받았는데 더 큰 클럽에 가서 챔스 심지어 8강의 주전 수비수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사람 인생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 여러분들 다이어가 왜 이야기를 했냐라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토트넘이 수비하는 방식 잘못됐죠 그러니까 전방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체계적으로 나간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이건 제가 시즌 초반부터 얘기했죠 그냥 손흥민이 미친듯이 뛰어주면 뒤에서 메이슨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서 따라 나오는데 그게 좀 늦어요 그래가지고 수비수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할 수는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본인들이 라인을 높게 서야 되고 압박을 나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압박을 나가면 뒷공간은 털리게 되고 실점을 하면 수비수 탓이 되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근데 뭐 전술적인 훈련은 안 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패턴 플레이랑 스타일에 대한 걸 더 많이 했다 근데 콘텐은 더 큰 틀로 많이 했다 이렇게 인터뷰한 게 맞지 막 포스텍은 전술이 아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포스텍보다 투엘이 훨씬 더 수가 높은 감독이니까요 명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포스텍은 유럽에서 아직 증명된 게 없고 셀틱에서밖에 안 됐어 네 뭐 셀틱이라 해봤자 투엘이 코팡기라도 치겠습니까 투엘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의 첼시를 이끌고 챔피언스 리그 들어올린 감독이라서 급 자체가 달라요 포스텍이 그리고 아마 내 기억엔 투엘이 PC 데리고 챔스 결승 갔었을 거야 맞아요 네이마르 데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급으로 타지면 사실 투엘이 더 높은 건 맞죠 같이 뭐 놀 급이 아니에요 두 감독은 여러분 근데 누가 더 좋은 축구를 현 시즌 하고 있냐고 봤을 때는 토트넘이죠 네 토트넘이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뭐 그래서 에릭 다이어의 그냥 인터뷰는 좀 귀엽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에릭 다이어도 어떤 감독을 만나냐에 따라서 역시 선수는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게 좀 느껴져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옛날 때부터 그랬지만 이게 축구 선수가 여러분들 축구를 하다 보면 진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프로가 되는 거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는 진짜 쓸모없는 선수가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어린 선수들을 보더라도 어떤 선수는 어떤 감독이 만나서 대성을 합니다 근데 밖에서 이제 똑같이 축구하는 애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 제가 도대체 프로에서 게임을 어떻게 뛰는 거야 많아요 이런 생각 드는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는 근데 뭐 그 선수가 당연히 열심히 하고 뭐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을 했으니까 뛰겠죠 그 선수가 잘했으니까 뛰겠죠 근데 이게 진짜 축구는 오피니언 게임이에요 오피니언 게임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냥 생각 차이의 게임이에요 지금 그냥 그 팀에 있는 감독이 얘가 좋은 선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 선수가 되는 거고요 그 팀에 있는 감독이 얘는 별로다라고 하면 진짜 별로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니까 그래서 선수는 감독을 어떻게 만나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잘하는 선수고 재능이 출중해도 프로가서 감독 잘못 만나서 전술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부여 못하고 뛰면은 무너지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가 김민재라고 좀 볼 수 있죠 김민재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제일 잘 쓰던 감독들 아래에서 뛰다가 이제 오랜만에 또 투회를 만나서 조금은 좀 지금 안 맞잖아요 그건 전 좀 반대하는 게 그러니까 김민재가 시즌 초반부터 게임을 안 뛰었으면 그게 맞긴 맞는데 김민재가 가자마자 게임 다 뛰고 아시안컵도 갔다 왔는 애도 게임을 다 뛰었어 근데 그냥 경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잠깐 다이어랑 데리투로 약간 쏠린 거지 그냥 김민재 개인적인 문제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우파랑 둘이 뛸 때 그러니까 뭐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제일 못했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못한 거지 팀적으로 못했든 김민재도 못한 게 있든 이제 못한 거지 애초에 투회리랑 뭐 안 맞는 감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쵸 뭐 원하니까 이정열을 내고 왔을 건데 만약에 뭐 하피냐가 왔다 아니 팔리냐가 만약에 이적 시장 때 만약에 그 원했던 것처럼 사서 데려왔다 하면은 또 모르죠 어떻게 됐지 팔리냐가 다 쓸고 당겨주면 김민재가 더 변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김민재를 주전으로 활용을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게 김민재에도 영향이 미칠 수는 있는데 애초에 투회리는 김민재를 주전으로 썼고 애초에 김민재를 적극 기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아무리 감독이 어떠한 선수를 좋아해도 그 선수가 냉정하게 경기를 뛰는데 뭐 못 이기거나 경기로 간다면 뺄 수밖에 없잖아 그 선수를 좋아해도 그런 거지 근데 지금 바이올린 미넨이 김민재 선수가 첫 번째 시즌이 끝이 나가고 있고 아마 이제 적응 끝났고 두 번째 시즌이 시작하면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뛰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주전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알론 쏘는 안 온다라는 얘기가 이미 거의 오피셜하게 됐고 레버쿠전에서 뭐 더한다 했고 그럼 지금 뭐 누가 올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그 아모림이라는 감독이 리버풀이랑 구두 계약을 했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린유 그냥 데려가지 그럼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미넨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은 로보르트 데제르비 밖에 없는 거 같아 아니 무린유 데려가면 되죠 뭐 후버즈 아니면 챔스 들어올리는 게 미넨은 어쨌든 목표잖아요 근데 미넨은 난 어제 좀 놀랐던 게 미넨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있어요 이렇게 축구를 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어서 그 철학에 맞는 감독을 뽑거든요 나겔스만을 자른 이유 중 하나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겔스만을 자른 거야 맞잖아 근데 투엘을 데리고 왔는데 어제 챔스 경기에서 투엘이 극단적으로 내려서는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거 미넨 스웨이 아니거든요 근데 투엘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난 또 궁금한 게 그럼 좋아 시즌 뭐 조질 수도 있어 한 시즌 투엘이 근데 챔스를 들어올려 만약에 보낼까? 그러면 투엘이 나가겠죠 열받아서 아니 챔스 우승한 감독이 어디 갈 데가 없겠습니까? 투엘이 이제 더 이상 미넨에 안 있겠죠 그래서 투엘도 이거에 목숨 거는 게 자기 명예예요 이거는 마지막 남은 자기 명예예요 이미 리그 타이틀 물 건너갔고 포칼컵 하브리그한테 졌고 남은 건 이제 챔스인데 챔스에서 우승한 감독을 시장에서 절대 저평가하진 않거든요 미넨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몰라요 저도 저도 뭐 정확히 무슨 철학까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미넨이 해온 행보를 보면은 그냥 리그에서 막 여덟걸 씹어먹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런 거 한 케이리그 치우면 전북현대예요 그냥 닥공해야 돼요 닥공 그 축구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대제립이 오면은 김민재가 축구는 진짜 늘겠다 뭐 주중 경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대제립이 오면 다이오는 짐 싸서 브라이튼 가야 돼 아유 오히려 다이오가 더 잘할 수도 있죠 내가 대제립이를 잘 아는데 다이오 패스 부리는 거 보면 바네케도 짐 쓰는데 다이오 쓰지 말라는 바네케는 부상이 많고 콜릴 이런 날 쓰는데 콜릴이 떠나서 쓰는 거고 바네케는 어리지 않아 다이오는 이제 씨 나이가 지금 나랑 거의 비슷한데 내가 봤을 때는 대제립이 오면 김민재 진짜 끝판왕을 볼 수도 있지 근데 대제립이가 가면서 미토마 데려갈까? 데려가죠 미토마냐 그나불이냐 하면은 미토마가 그냥 올데이 올데이 미토마가 분데스레가 가면 씹어먹을 거 같은데 옛날에 리베리 왼쪽에 세워놓고 오른쪽에 로벤 세워놓은 것처럼 머치도 만약에 데려간다 하면은 나는 지금 싸네 이런 애들 다 처분하고 근데 어제 싸네 없었으면 못 이겼어 걔는 근데 항상 오락가락하는 근데 모르겠어 나는 그나불이냐 코망이냐 싸네냐 이런 애들을 어쨌든 매각은 해야 될 시기가 온다 생각하고요 대제립이 오면은 미토마 데려온다라고 좀 새로운 애들 보고 싶기는 해요 케인 그대로 두고 케인은 잘하니까 미토마가 떠먹여주겠다 케인 잘할 것 같아요 만약에 미토마가 온다 대제립이가 거의 간다 근데 미토마랑 케인이 같이 뛴다 무시알라가 공미에서 뛴다 내가 봤을 때 케인 시그마 다음 시즌에 100골 넣는 거 아니야? 죽여주죠 그러면은 근데 무시알라랑 알폰소는 떠날 확률이 꽤 높아요 그 친구들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탐내는 재능이라서 무시알라랑 알폰소는 사실상 거의 떠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이드 풀백도 새로 좀 사오고 해야죠 아 가면서 이제 만약에 알폰소 데뷔 떠난다 하는 거야 에스투피니안이랑 미토마 딱 데려가면 왼쪽 죽여주겠다 미넨도 시원시원하죠 거기는 오른쪽 백이 너무 약해요 킨밀 지금 뭐 쓰긴 하는데 마즈라이가 뭡니까 여러분 마즈라이가 바이렛 미넨에 아 개부터 빼야 돼요 라이머 라이머 내가 봤을 때 이제 고레츠카도 한 칸 올렸어야지 그걸 알았으면 안 되고 샤샤보이는 어떻게 됐나요? 최근 한국 와서 케이팝 아이돌 데뷔해야 돼요 샤샤보이 샤샤보이 그 보이가 유명한 보이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보이중에 제일 유명한 보이가 누군지 알아요? 샤샤보이? 알룸보이 알룸보이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해요 그 다음은 샤샤보이다? 아니죠 그 다음은 이제 한국인이 유명해요 누구죠? 톰보이 톰보이 톰보이가 2등 샤샤보이 이렇게 3명의 보이가 있다 아니 근데 투엘이 진짜 뇌절하는 영입을 꽤 많이 했어요 마주라이로지 안 되니까 샤샤보이 데려온 것도 투엘이고 을씨를 보면 투엘이 김민지 말고는 케인 김민지 말고는 영입에서 크게 성공을 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버쿠젠에서 걔까지 만약에 빼온다 비르치인가? 아 뭐 데려가겠네 아 걔 근데 지금 미넨에서 어떻게든 지금 데려오겠다고 눈에 불... 그렇지 독일의 보물이니까 미넨 입장에서는 걔 빼오고 싶은데 근데 미넨은 해낼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알론소가 뺏길 거였으면 네 자기도 미넨을 왔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자기가 남겠다 비르치가 이렇게 했어 네 비르치 아빠가 에이전트인가 그런데 자기는 아직 떠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 남은 계약이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나봐 비르치가 그래서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레버쿠전에서 더 활약을 하고 아예 뭔가 내가 봤을 때 레알을 가든 뭐 맨시티를 가든 첼시를 가든 뭔가 어쨌든 네임밸류가 높은 팀에 가려고 하는 거 같아 비르치는 아 근데 무실러랑 비르치 두 명이 공미보면 난 진짜 끝날 거 같은데 시즌 또 레버쿠전의 성공이 내년에도 보장된다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게 드라마는 여러분 이어지지 않아요 항상 결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잘했지만 내년에 또 알룬소가 못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흐름 닿을 때 우승하고 내년에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대제리뷰가 막 여기 와서 판을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보고 싶긴 하다 어차피 김민지 경기 봐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무린유가 가든 대제리뷰가 가든 좀 유명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근데 뭐 미넨이니까 유명한 사람 가겠지 돈은 뭐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 근데 갑자기 수만이 형 가는 거야 헬로우 디스 이즈 요거 클리스만 하면서 아 민지 형이 내놨을 때 그러면 수만이 형 그냥 한 대 치는 거야 한지플릭이 돌아갈 수도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한지플릭도 있고 나겔스만도 어떻게 보면 지금 독일 대표팀의 무기한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 유럽까지만 하고 집에 간다 했거든요 그럼 뭐 감독풀 많네 여름에 찾으면 되겠네 근데 나겔스만 다시 데려올 일은 많이 없을 거 같고 이렇게 되면은 뭐 대제르비냐 아니면은 뭐 한지플릭이냐 요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대제르비가 내년에 어디 갈지 근데 미넨이 최근에 한지플릭 때 말고 감독 영입해서 성공한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번에 그 프랑크프루트에서 좋은 성적 냈던 감독 데려와서 실패했고 나겔스만 데려와서 실패했고 그리고 지금 투엘까지 데려왔는데 또 실패했고 이번에는 잘 데려가야 돼요 이번엔 못 데려가면 말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 대제르비는 뭐 지금 이번 시즌 퍼포먼스가 저조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수들 다 다쳤는데 저 정도 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11인가 12인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 팀이 애초에 이 정도 성적을 내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고 그 구단 관계자들은 대제르비가 펼친 축구가 얼마나 좋은 축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포토도 쉬고 있네 쉬고 있는 사람 많네 스팔레티는 뭐 국가대표 감독인데 굳이 올 가능성이 없죠 콘테도 쉬고 있어요 여러분 콘테는 근데 거기 나폴리 쪽 간다 만다 막 얘기 많잖아 콘테 성에 안 차겠죠 나폴리는 왜 나폴리 인텔에서 감독하던 사람이 나폴리 가라고 하면 쉽지 않죠 전북현대 감독하던 사람한테 조금 아래지역에 있는 팀 가서 감독해라 하면 쉽지 않죠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어떻게 도트넘 말아먹은 다음에는 한번 로마 무릉노가 간 것처럼 한 단계 낮은 데 가야지 근데 여러분 나폴리의 두 영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흡이차랑 오시메는 이적설 안 떠요? 흡이차 요즘 조용한 것 같은데 흡이차가 지금 바르셀로나 간다 이런 썰 있던 것 같은데 걔도 영입해야 돼 흡이차랑 로보트카랑 오시메 3명 아니 근데 로보트카는 그냥 나폴리 한정 잘하는 거지 로보트카가 민에 온다고 잘하는 법이 없어요 나는 어떤 간도 만나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로보트카 죽여주는데 나는 스피드하잖아요 로보트카 골 빨리빨리 뿌리고 진짜 홀딩 미드필드의 표본 아닌가 로보트카 세리에가 수준이 절대 낮지도 않고 근데 오시메 필수지 계속 나오는데 오시메이 그 리그왕을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시메이 리그왕에서 뛰다가 간 거기 때문에 리그왕에 구미가 당길려는지 모르겠네요 오시메는 뭐 무조건 나가겠죠 나가는데 이제 뭐 어디로 가냐 프리미어리그냐 아니면은 첼시가 나는 오시메 어울려 제일 어울리긴 해 첼시가 딜 한번 해볼 만한데 근데 거기는 뭐 감독부터 바꿔야 돼가지고 퍼체티너 첼시나 아스날 아스날도 오시면 노린다는 얘기 계속 나오더라구요 이번 여름 이장상에서